선우은숙 유영재 이혼에 대한 이유가 또 한 번 밝혀졌는데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이혼 직전에 크게 싸웠고 열흘 정도 별거를 했었고 별거하는 기간 동안 유영재는 선우은숙에게 연락을 단 한 통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별거를 계기로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마음이 완전히 식었다고 판단해서 결국 이혼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유영재는 아무런 미련 없이 선우은숙의 집에서 본인의 개인 짐을 다 뺐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바로 유영재의 여성 팬이 이사를 도왔다는 건데요. 사실 유영재의 여성 팬 문제는 하루 이틀에 일이 아니었는데 이건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결혼 과정에서도 나왔던 문제였는데 선우은숙이 청혼을 받은 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때 유영재가 건강 카드를 꺼냈다고 하죠. 남자친구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갈 경우에 함께 병원에 들어갈 수 없지만 남편이 되면 내가 대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며 선우은숙을 설득했다고 하는데 결국 선우은숙은 이 건강 카드에 넘어갔고 결과적으로 둘은 결혼을 하게 된 건데요. 그 당시 선우은숙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게 싫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원하지 않았는데 유영재가 아플 때 곁에서 지켜주겠다는 말이 선우은숙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지만 지금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었나요? 유영재는 청혼할 때 약속과 다르게 선우은숙이 아프거나 힘들 때 곁에 있지 않았고 이렇게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바로 유영재의 술자리 문제였습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결혼한 뒤에도 지인들과 팬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는데 문제는 함께 술을 마시는 팬들의 90% 이상이 여성 팬이었고 선우은숙은 이걸 다 알면서도 참다가 쌓인 상태에서 그렇게 둘 사이가 계속 좋지 않던 어느 날 선우은숙의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유영재는 그때 선우은숙의 곁에 있어주지 않고 밖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죠. 아마 그때도 여성 팬들과 술자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생기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일반적인 팬과 연예인의 관계로 보긴 어렵고 또 유영재 사실혼 관계였던 과거 여성도 유영재의 팬 출신이었잖아요. 팬들과 너무 허물없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40대에서 60대 여성이 대부분인 팬들과 필요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이런 이혼이라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유영재는 심지어 팬클럽 멤버와 촬영 현장에서 숨바꼭질하며 정말 허물없이 노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여성 팬들과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데 유영재는 친한 사람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너있고 이미지 관리를 해서 첫인상이 좋고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하지만 조금 친해지고 나면 첫인상과 다르게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면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선우은숙도 유영재의 첫인상만 보고 다들 아시다시피 둘이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유영재의 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혼했을 확률이 높은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가부장적으로 변한 유영재가 선우은숙에게 삼시 새끼를 차려달라고 하는 등 보수적으로 변했으니 이 부분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또 선우은숙이 유영재와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둘이 같은 종교를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점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유영재는 술과 사람을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걸 알게 된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과연 독실한 크리스찬이 맞는지 당혹스러웠을 텐데 실제로도 이런 유영재의 성향 때문에 선우은숙이 상당히 서운해했다고 하는데요. 유영재는 단순히 팬들과 술자리만 즐긴 것이 아니라 선우은숙에게 청혼할 때 써먹었던 건강 플러팅을 팬들에게도 써먹은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에 충격을 주었는데 허리와 팔, 임플란트 치료 사진을 공개하면서 팬들에게 큰 금액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하죠. 결국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선우은숙의 소속사 측은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를 언급했지만 최근 선우은숙은 직접 방송에 나와 이혼에 대한 심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선우은숙은 지난 13일 방송된 석프리쇼 동치미에 출연해서 유영재가 자신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밝히며 내가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으로 돼있더라라는 말과 함께 나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예의로 내 입으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결혼 전 한 방송작가와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 기사를 보고 알았다. 그걸 알았다면 내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더하여 선우은숙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여러가지 충격적인 일들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남은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이혼 결정에 관해 설명했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받았으면 쓰러지고 실신까지 하게 된 건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안 그래도 유영재와 결혼은 선우은숙에게도 한 번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딛고 다시 선택한 재혼이니만큼 되도록 그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 당연한데 결국 이혼을 하게 된 상황까지 온 거라면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선우은숙의 첫 번째 결혼은 배우 이영하와 1981년 결혼해 연예계 소문난 인꼬부부로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2007년 26년 만에 협의 이혼하며 끝나게 되었는데 이후 선우은숙은 만난 지 8일 만에 유영재에 프로포즈를 받고 2022년 10월 재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일부 대중들은 선우은숙의 재혼 결정을 아쉬워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선우은숙과 첫 번째 남편 이영하의 재결합을 은근히 바라던 대중들의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인데 선우은숙과 이영하는 이혼 후에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며 심지어 함께 우리 이혼했어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아직 식지 않은 애정을 보이기도 했죠. 특히 우리 이혼했어요를 통해 이영하는 이혼 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난 자리에서 이영하는 선우은숙을 가만히 바라보며 오늘 눈도 초롱초롱하네 이런 말로 설렘을 주었으며 그런 이영하의 말에 선우은숙은 이게 꿈인가 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건대 물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방송 때문인지 아니면 이영하가 달라진 건지 물으며 시청자들에게 혹시 전 남편에 대한 미련이 아직 있는지 하는 기대를 심어준 건데 하지만 선우은숙은 이런 일부 대중들의 기대와 다르게 이영하 대신 유영제를 재혼 상대로 선택했고 선우은숙이 재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전 남편 이영하는 축하한다며 아이들 걱정하지 말고 당신 생활을 즐기라고 쿨한 응원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영하 입장에서도 선우은숙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랬을 텐데 결과적으로 선우은숙의 재혼이 이혼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으니 참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재혼을 선택한 선우은숙과 다르게 이영하는 절대 재혼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주위에서 여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아무때나 우리 집에 와봐라라고 깔끔한 여자 사생활 관계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사실혼과 삼혼 여성 팬 등의 이성적인 사생활 때문에 시끄러워진 유영제와 비교되어 더더욱 선우은숙의 잘못된 재혼 선택에 대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혼이 이혼으로 완전 정리가 되었으니 선우은숙도 더 이상 지나간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잘 극복해서 앞으로 방송을 통해 좋은 일 행복한 일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더 이상 선우은숙의 인생이 남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